2종목이죠? 숫자 이걸 매니저님이 따라한다고? 깜짝이야 이걸 매니저님이 바닥에 누워서 그냥 있는 편으로 딱 어떻게 하면 해야 된다는 건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저는 밖에서 광고로 막걸리 두병, 소주 두병 섞어놓으세요 이걸 매니저님이 이걸 매니저님이 따라한다고 박스의 마지막 똑같습니다 표현도 보세요 과연 우리 홍윤양이 저걸 어떻게 할까요? 그대로 가 그대로 가 죄송해요 공윤아 생각보다 무서워 생각하고 싶어 해야 돼 해야 돼 야, 표현 좋다 오 오 저게 뭐야? 저게 뭐야? 저게 뭐야? 저게 뭐야? 똑같이 해야 돼 똑같이 말 안 돼요, 말 안 돼요, 김선호 씨 이렇게 돼 자, 일어나세요 빨리 뒤도세요 뒤도세요 왜 저래 뒤도세요 네부기죠 이게 뭐야? 왜 이게 뭐야 왜 있는 거 그대로 한다로 똑같이 해 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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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런 거 뒤도 뒤도 너 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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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게 여기 봐요 왜 아주 잘 표현합니다 네 아주 잘 표현합니다 네 진짜? 다행 헛까지? 자, 자, 김정은 씨 가세요 헛까지? 예정님 웃지 말고 하세요 웃지 말고 하세요 웃지 말고 하세요 물어보면 안 돼요 물어보면 안 돼요 물어보면 안 돼요 야, 인사람아 야, 인사람아 이랬잖아요 그렇게 한 번 해드립니다 뭐 한 번 해드립니다 뭐 한 번 해드립니다 아이고, 정말 진짜 언제 그렇게 했어 계정만 찍을까 족구인 땡 와, 이걸 보고 족구인이랑 하겠지 대박 대현 씨가 촉이 이야, 이게 버려졌네 해봐, 해봐, 해봐 근데 이게 이대로 이렇게 된 거예요? 해봐요, 해봐요 아, 지금 공을 잡아줄 수 있다니까? 왜 이렇게 바뀐 거야? 나무 늘고 나무 늘고?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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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는 어떻게 나 왜 험을 늘었어? 야, 너는 어떻게 나 왜 험을 늘었어? 야, 너는 야, 너는 야, 너는 야, 야, 야 갑자기 한 순간부터 부부의 세계로 바뀌었어 부부의 세계로 바뀌었어 부부의 세계로 바뀌었어 막 얼굴만 떼고 가 갑자기 왜 하셨는데 혈을 했는데 저는 이건 나무를 잡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오케이 왜 왜 정구야 무서겠어 너무 어렵다, 답이 다음 부끄럽죠? 부끄럽죠? 부끄러워요 부끄러운 거 잠시 보자 귀여워 귀엽다는데 아, 귀여워 다음 너 가만 안 둬 진짜 아, 저 얼굴래요 가만 안 둬 진짜 변혁이 극대화 됐어요 다음 아, 변혁 아, 나이스 다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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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이건 뭐죠? 으쩍, 으쩍, 으쩍 으쩍, 으쩍 자, 대현 씨 아, 많은 생각이 온 거겠죠 정답, 외교? 정답, 외교? 정답 오! 진짜 정답 진짜 정답 오! 오! 볼링 같은 때 볼링 던져야지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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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결혼 정답 오! 오!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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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잠깐만요 결혼 결혼식 리액션을 보고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딱 한 마디만 할 수 있어요 알았어 딱 한 마디 그리고 오! 오! 결혼식 그리고 결혼식 결혼 결혼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제 작진이 정답 외치기 전까지 절대 뒤돌지 마세요 너 웃으면서 하면 안 될까요? 안 돼! 안 돼! 안 돼! 왜 그래? 민희가 진지합니다 게임이야 이거 게임이야 저희 게임이잖아